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아마 제 올해의 퀘스트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었든 안 들었든 저는 모든 수험생이 다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응원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저는 언제나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가르쳤고 여러분들의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뭔가를 떠먹여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어떤 힘든 상황에서 시험장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노력 그 이상으로 더 힘들었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제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제 강의 마지막을 보고 또 언제나 모의고사 강의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제가 명상을 5분씩 했습니다. 명상하는 것의 핵심은 국어 1교시가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습니다. 그랬을 때 내려낼 두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아, 욕심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잘 봐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 두 가지를 내려놓고 그냥 내가 평상시 실력을 발휘하면 되거든요. 이 말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그동안 익힌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어때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결과에 대한 욕심도 버리시고 결과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겠다라는 마음 자세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모로 승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점수를 받았을 때 원하는 대학을 갔을 때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자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 승리했습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의식 쪽으로 이미 나는 좋은 결과를 얻었어. 이미 나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난 이미 고난을 이긴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기 암시를 승리자로 우리가 간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시기일수록 이미 나는 승리했다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바꿔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의식하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평상시도 응원을 했지만 이제 더 마지막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주말마다 제가 기도하러 가서 우리 복문사 가까운 여기 복문사 있죠. 종교 차원을 넘어서 꼭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수업을 듣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다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혼자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여러분은 여러분을 끝없이 믿고 밀어주었던 부모님들이 주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보면은 형, 동생이 응원하고 있고 가장 강력하게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있고 저 같은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져서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즐기십시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는 미친 생각처럼 들리겠지, 미친 말처럼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시험장은 축제의장이 돼야 됩니다. 가슴이 벅차야 돼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내가 한 번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 제가 우리 모여고사 볼 때도 늘 말하거든요. 야, 시험장 들어올 때 즐거워야 돼. 모여고사 강의를 개설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모여고사 푸는 게 싫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여고사를 연습하는 친구들은 그 모여고사를 통해서 내가 즐기듯이 문제를 풀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까지 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내 약점을 찾아서 더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장은 내가 내 실력을 마음껏 한 번 발휘해 볼 수 있는 축제의장이라고 생각해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가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고사 볼 때 늘 연습했던 건 모여고사 보기 5분 전에 명상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어진 시험지와 하나 되는 거. 우리 뇌과학에서 우리 뇌가 불안과 걱정이 있으면 에너지 100 중에 불안과 걱정 에너지로 벌써 50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중이 5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실력이 발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인후 수업 시간에는 명상을 5분 하고 불안을 내려놓고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나머지 명상 시간에는 내가 시험지와 완전히 하나 된다는 거 시험지가 하나 된다는 건 내가 오로지 시험에 몰입한다는 거 그것들을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 봐야 된다는 욕심 빨리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들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시험지와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 시험 문제는 즐겁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 내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몰입이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장은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고 몰입의 방법은 불안과 걱정,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3등급이라면 1등급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고요. 그냥 내가 평상시 실력이 3등급이면 3등급도 만족해. 3등급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식으로. 근데 모의고사 때 3등급인데 수능에 3등급 받는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모의고사보다 수능은 더 어렵고 더 강력한 긴장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3등급을 받았다. 잘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내가 현재가 3등급이니까 마음을 비우고 그럼 몇 개의 지문증도는 버리면 3등급이 되니까 어, 배우본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풀면 여러분이 그때는 1등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1등급이라는 욕심이 앞서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남은 기간 동안 훈련을 하시고 시험장 자체에 가는 것을 내 실력을 발휘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분은 아마 잘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특히 제 수업을 들어준 친구들 이상한 수업을 듣고 어려운 논리 수업을 듣고 낯선 수업을 들은 친구들에게 늘 감사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요. 왜 감사하는 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수많은 고통과 유혹이 있었을 텐데 이걸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미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달려온 여러분들이 고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꼭 원하는 점수, 원하는 대학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